글로벌 컴퍼니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갖고 있는 모든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세상을 혁신하는 이야기 고객과 함께하는 SK종합화학의 글로벌 스토리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은 고객과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최초에 도전했습니다 종합화학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쉬지 않고 혁신해온 회사 글로벌 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제 더 큰 세상 속에서 고객과 함께 성장을 준비하는 SK종합화학 그 성장의 밑그림은 바로 울산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연간 450만 톤을 생산하는 올레핀과 아로마틱 제품에 이미 세계 수많은 고객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 70여종의 용재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 연간 80만 톤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 공장 제품 조장 시설 및 출하 시설까지 울산 콤플렉스의 지속적인 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종합화학 기업으로서의 미래를 그려갈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은 고객이라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화학 시장인 중국에서 이뤄낸 값진 결실 역시 고객과 함께 이뤄낸 것이라 믿는 기업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JV를 통해 오랜 시간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는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 시노팩과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 노하우와 성장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한 중한 석화 서로의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과 신뢰를 받고 있는 SK종합화학 아시아 태평양을 이끄는 청유회사 JX에너지와 함께 준비하는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예측하게 합니다 최대 규모의 투자로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준 울산 아로마틱스 합작 공장 투자 규모 이상으로 더 큰 시너지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글로벌 화학 네이저 기업 사빅도 우리가 가진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기술의 가능성과 풍부한 자원의 만남으로 이루어낸 사빅 SK 넥슬랜 컴퍼니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선두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업체와의 전략적 재유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SK종합화학 고객의 신뢰가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고객과 함께 공유할 때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역량을 키워가는 SK종합화 자체 기술 개발과 내실을 갖춘 적극적으로 기술을 확보해온 SK종합화 글로벌 화학기업과의 협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친환경 고성능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시간들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넥슬랜은 차세대 폴리올레핀 제조기술로 다양한 제품 스펙트럼과 우수한 총매 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매 공정 과정을 단순화하여 경제성을 높인 EPDM 우수한 상업성능으로 수출에 성공한 아로마틱 총매 공정기술 전자 및 반도체형 화학제품의 개발을 통해 스페셜티 화학제품으로 사업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SK종합화학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고객과 기술을 함께 나누며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모든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위해 경쟁력을 키우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며 더 큰 신뢰를 위해 세계 속에서 역량을 갖춰왔습니다 수많은 고객들과 함께하는 지금은 고객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키워갑니다 고객은 물론 사회의 안전과 보건 환경까지 생각하는 SK종합화학 안전 보건 환경관리 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는 일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를 세계와 함께 공유하는 일 그 안에는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SK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을 혁신하며 내일을 창조하는 SK종합화학 세계 속의 종합화학 세계 속의 종합화학 기업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내일을 약속합니다 SK종합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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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